이번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올스타전은 치러지지 못했지만 온라인 팬 투표로 가장 빛나는 별들이 선정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은 그 아쉬움 주간백으로 달래시라고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팬들의 사랑을 받은 별 중의 별 올스타 확인하시죠 먼저 여자부 K스타 김연경, 이재영, 고혜림, 양효진, 김수지, 이다영, 김연경 V스타는 이소영, 박정아, 강소희, 한송희, 배윤아, 안혜진, 임명옥 선수입니다 별 중에 별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번엔 남자부의 K스타와 V스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스타 나경복, 알렉스, 다우디, 최민호, 박상하, 이승원, 박경민 V스타는 정지석, K타, 임동혁, 신영석, 진상원 한 선수, 오재성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팬 투표로 선정된 이번 시즌의 올스타 선수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에 별 중에 별로 선정된 등극한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이 될 것 같은데요 11년 만에 V리그에 복귀한 김연경 선수부터 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단연 김연경 선수가 제일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득표 수를 봐서도 남녀부 최다 득표로 김연경 선수가 선정됐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또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자 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을 많이 받는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팬들이 직접 뽑아주신 터라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성규 의원은 축하를 특별히 건네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 축하하고요 그중에 생애 첫 올스타에 뽑힌 이승원 선수와 임동혁 선수 그리고 박경민 리베로에게 투표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서 트로피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번 트로피 정말 역대급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올스타전에 나갔지만 지금 트로피가 선수들 시상할 때 보면 탐날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복귀하시죠 그러면 장수윤 의원은 특별히 축하를 건네고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요? 일단 한성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시즌 6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성희 선수가 이전에는 레프트 포지션이었지만 센터로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올스타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성희 선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GS 칼텍스의 안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올스타에 뽑히긴 했지만 본인이 지금 베스트 멤버에서 올스타라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스타 단골 손님인 양효진 선수가 12번의 올스타 선정 한 선수 선수가 10번의 올스타 선정의 대기록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옆에 계신 두 분은 올스타전 단골 멤버들이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이번에 트로피 예쁘다고 해서 부럽다 이런 얘기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러워요 그래도 부러워요 역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추억을 하나를 되새겨보자면 그때 제가 2013, 2014 시즌에 아마 선정됐을 거예요 제일 고참이었고 그런데 이제 라카룸에 있을 때 올스타가 딱 되면 득점을 한 번 나면 세레머니를 막 하잖아요 그 압박감이 있다면서요 그 세레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제일 고참 언니로서 어떻게 좀 끼워서 좀 해야 되나 그런 안절부절했던 생각도 납니다 그때 혹시 어떤 세레머니 하신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런 어떤 블랙핑크 그때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춤을 같이 추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어설펐죠 이성규 의원은 좀 역대 올스타전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약간 재밌는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황태기 선수가 신인 때였어요 이제 장소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끼리 그런 세레머니 구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황태기 선수가 지금 홍국생명의 이다영 선수죠 그때는 현대건설이었고 이다영 선수와 수덕수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경기가 시작했는데 황태기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이다영 선수가 트러블 메이커 춤을 추는 거예요 아 트러블 메이커였나? 아무튼 굉장히 좀 깊이가 있네 네, 그러고서 경기가 끝났는데 황태기 선수가 댓글 테러를 당하더라고요 너 왜 이다영이란 너 너무 붙어서 춤추는 거 아니냐 황태기 침 흘렸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소련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올스타전은 뭐니뭐니 해도 현장에서 또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함께 호흡하는 그 올스타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올스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